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정법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법 종류는요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 그리고 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에는요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종속절이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 있는 경우도 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부절도 종속절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경우 그리고 뒤에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가정법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표현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표현한다가 바로 가정법이고 현재 지금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과거 어제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통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시제를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쓰기 때문에 과거 완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이고요 비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월을 쓰죠 그리고 주절에는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고요 해석은요 지금 뭐뭐라면 지금 뭐뭐일 텐데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would, could, should, might의 의미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if I were rich, I could buy the car 내가 지금 부자라면 지금 살 텐데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비동사 was가 안 쓰이고 were 쓰였죠 두 번째 의문 if you took the advice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지금 발생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could, buy 두 번째 의문에는 might be 자 이 수는 부사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상관없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절이 앞에 있는 경우 그리고 뒤에 있는 경우 두 가지 다 알고 계시면 좋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가면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절에는 주어 플러스 헤드 pp 과거 완료가 쓰였고요 주절에는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헤브 플러스 pp가 쓰였죠 의미는 과거에 뭐뭐였었다면 또는 였다면 과거에 뭐뭐였었을 텐데 뭐였을 텐데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여튼 과거, 어제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을 표현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if I had been more diligent 내가 어제 좀 더 부지런했었으면 또는 과거에 부지런했었으면 성공했었을 텐데 뭐 이런 의미잖아요 두 번째 예문은 내가 돈이 있었으면 그 차를 샀었을 텐데 과거에 또는 어제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 행동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비동사의 pp형, head bean이 쓰였고요 두 번째는 have의 pp형, head pp 자, head head가 두 개 나와있으니까 이걸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앞에 head는 head pp의 head고요 뒤에 head는 pp의 head입니다 pp에 해당되는 head예요 그래서 돈이 있었으면이라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절에는 could have pp, might have pp가 나왔고 역시 마찬가지 if 절이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살펴봤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면서 반드시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if 절의 시제의 형태와 주절의 시제의 형태가 같아야 됩니다 쌍을 이루고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 과거형이 쓰이거나 word가 쓰이면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동사원형 head pp가 쓰이면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have 플러스, pp가 쓰여야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처럼 앞뒤가 서로 바뀐다든지 이래버리면 이것은 틀린 문장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든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예문은 worth였죠? 그러면 뒤에는 could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두 번째 예문은 head pp가 쓰였잖아요? 그러면 could, have pp가 와야 되잖아 또 세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head pp 쓰였죠? 그러면 might, have pp가 와야 되고 네 번째 예문은 head라는 과거형이 쓰였으니까 그냥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시는 네 가지 문장은 틀렸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물론 이게 설명이 되는 문법이 있습니다 혼합가정법이라고 있는데 혼합가정법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배우는 시점에서는 입부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의 형태가 쌍을 이루고 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